안녕하세요. 최수원입니다. 뭐 입을래? 넌 왼쪽으로 뭐가 좋아? 잘 가볼까요? 이길 사람이 진 사람 골라주기? 형 골라줄게요. 이런 거 일단 하나 더 해줘요. 좋아. 멋있는데? 나 멋있는 걸로 해줘. 멋있는 포즈 해주세요. 멋있는 포즈라.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이러고 있는 거죠. 좋은데요? 예뻐요? 지금 옷 입고 드는 생각인데 저희들이 바뀌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다 잘 어울리는데 일단 경고공을 한번 가볼까? 하나 둘 셋 자 경복궁에 왔어요. 오늘 쉬는 날이잖아요. 토요일에 저희 둘이 경복궁을 상책도 하고 상책도 하고 상책도 하고 사진도 찍고 사진이 제일 중요하죠. 사진이 제일 중요하지. 여기 또 사진 스팟이 되게 많대요. 맞아요. 제가 되게 많다고 듣고 기대하고 왔거든요. 사진 왕창 광고 갈 거예요. 나도. 여러분 진짜 웅장해요. 웅장함. 그 시절의 웅장함이에요. 뒤에 산도 딱. 그러면 구경을 하러 가볼까요? 가볼까요? 이곳이 유명한 포토 스팟. 근데 진짜 옷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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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서트 딸게요 이 근정문, 무슨 문인지 알아요? 이 세 가지가? 복사 시간 지식 한 번 뽐내보시죠 가운데는 임금 임금님께서 그리고 왼쪽에는 무신 분들 아아 무신 오른쪽에는 문신 분들 어디로 가실래요? 문신이 되실래요? 무신이 되실래요? 임금님이 되실래요? 저는 가운데인 임금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와아 오 여기 왕복 기억이 나는데요? 너무 멋있는데? 근데 여기 있는 비석같이 세워진 게 뭐예요 형? 풍계석 어느 순서로 써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는 송은씨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일정 정유예품, 정유예품, 정상품 자르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어도잖아요 오오오오 정유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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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나요? 경회로우 아닙니까? 48개의 기동? 정유예품 저기 위에 있으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약간 시원하고 뒤에는 산 보이고 앞에는 물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가 경복궁 하면서 끝나는 강수라고 맞아 맞아 되게 화창한 날씨에 경복궁이 와가지고 잘 즐겼나요? 경복궁? 다 둘러보진 못했는데 그치 그래도 되게 재밌었고 맞아 많이 알아가는 거 같아요 그죠? 네 알아가기도 하고 재밌는 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 또 한복이 꼭 오면 물을 잖아요 맞아요 여기 경복궁에서 지금 사진 4개 잘 나오고 꼭 한번씩 와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오면은 꼭 경복궁은 들려야 되는 패스오프스 아니에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에 경복궁에서 만나죠 다들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곳이니까 한번씩 놀러와서 좋은 추억 만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 빠이빠이 빠이빠이 정복궁을 갔다가 밥 먹으려고 갔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좀 가깝게 찍어야 될 것 같아요 형만 믿을게요 저 처음이거든요 여기 가다 보면은 저쪽에 되게 큰 온세뽑기 그런 데가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저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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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시면 될 것 같아요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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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봐봐 성격 온세 개인관계 개인관계 오해나 실수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감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대 너 조심해라 형이 저한테 죄송해요 너무 조심해야 돼요 무슨 일이든 열성을 보이기도 잘하는 사람이 많지만 반대로 포기도 잘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난 열성이겠네 다소 정적이고 섬세한 기질이 경우가 많고 남모르게 노력하는 텐데 어어 완전 나랑 똑같아 그런데 노력하는 건 잘 모르긴 하는데 그래? 네 너는 나랑 계속 있으니까 너랑 못하고 뒷사랑과 아들사랑 간에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으면 오야? 형이 잘하네 사운드 아니에요? 재밌겠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식욕이 많아서 공성화돼요 그래? 맛있네 근데 많이 먹긴 해요 많이 먹긴 해요? 남녀 공통으로는 취직, 승진, 합격은 좋네요 어때요? 재밌죠? 저는 되게 좋게 나와서 좋게 나왔는데 비중 있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재미일 뿐이니까 이게 정확한 것도 아니고 사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운명이 바뀌는 거니까 그렇죠 짜잔 이렇게 먹었습니다 저는 이 까르보나라 파스타를 시켰습니다 계란도 있더라고요 한번 야무지게 먹어보겠습니다 봉골레 알리오 오리오 파스타 맛있겠죠? 궁합이죠? 새우죠? 잘 먹겠습니다 저는 먹으러 가볼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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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